안녕하세요 배우 송강입니다 여러분 초콜릿 좋아하시나요? 제가 이번에 고디바의 모델이 됐습니다 예전에 고디바 매장에서부터 초콜릿도 많이 먹고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었는데요 이번에 고디바 모델이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입니다 저는 1년 내내 시시각각 변화는 오늘이 좋습니다 하루가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조금 지루할 것 같은데 시시각각 변화면 뭔가 되게 다이나믹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되게 기대가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창피했던 순간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치고 싶어요 화이트데이 날 고디바를 주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예전에 고디바를 선물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의 기억이 되게 좋게 남아있어서 선물을 받는 사람도 그 기분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고디바? 저에게 고디바란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힘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고디바와 함께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